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보면 약간 안도에도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지수가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빠르게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제가 여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입니다. 개방경제,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그리고 소규모, 규모가 작아요. 한국은 땅도 작습니다. 땅에 비해서 인구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이런 대국에 비해서는 또 인구도 작아요. 그만큼 인프라도 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외적인 환경에 휘둘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미증시에 어느 정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증시 흐름 보면 어떻죠? 다우, 나스닥, S&P500. 특히 나스닥 지수와 S&P500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내 증시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죠. 결국 미증시가 강할 때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사고 싶은 욕구도 커집니다. 앞으로도 미증시와 연동해서 국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서. 오늘 강의도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1강부터 보시면 쉬워요. 하지만 중간부터 보시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간에는 난이도가 좀 높은 것들이 쑥쑥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장중에 여러 정보를 저에게 받고 싶은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참여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오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공부 자료 풍부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의 정석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67강이에요.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요. 시장 자금 파악하기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오늘 약간 좀 머리 아플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내용은 난이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기법만 배우는 강의는 아니에요. 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너무 많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수급, 실적, 모멘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배워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시장이 바뀌어도 개인 투자 분들께서 스스로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거시적인 분석 그리고 경제학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경제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강의의 기본은 최대한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강의를 처음 보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미리 겁먹지 마시고 차례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총 5가지인데요. 이 5가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도 거시 경제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알고 모르고는 나중에 스스로 매매하시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오늘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데고 우리는 경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 경제 지표 그것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포커스를 두는 건 뭐다? 시장 자금입니다. 시장 자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나 현상 그리고 다른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볼 거예요. 지금 말은 제가 너무 휘황찰랑하게 해놨는데요. 하나씩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자금 파악하기란 뭘까? 요 부분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 수급과 별개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요게 중요해요. 분위기. 주식시장에도 추세라든지 수급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가?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시장 우호적으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인가? 이런 흐름들을 거시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주가를 움직이는 직접적인 주체는 뭐예요? 수급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수급 강의를 해드렸고 주식의 정성에는 수급 강의가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 수급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주가,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주체는 수급인 게 맞아요. 하지만 시장 자금은 수급에 영향을 미쳐요.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수급인 건 맞습니다. 개인 자금, 외국인 자금, 기관 자금이 시장을 움직여요. 그런데 그 수급이 뭔가에 또 영향을 받아요. 뭔가에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시장 자금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금의 영향을 받아서 수급이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만 보고 수급만 봐서는 좁은 시야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자금까지 파악해놓으면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통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자금을 한번 파악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수급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수급의 바깥, 훨씬 더 큰 부분에는 이 시장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자금은 수급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오늘은 이 시장 자금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수급 파악은 안 합니까? 물론 수급 파악해야죠. 제 이전 강의를 보시면 수급 강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강의는 차례대로 보시는 게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자금, 그 시장 자금을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시장 자금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정리인데요.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전부입니까? 아니죠. 수십,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설명드리면 너무 지루하고 강의도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개인 투자 분들께서 적어도 시장 자금을 파악하는데 이 다섯 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다섯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읽어보면 좀 머리 아파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와 시장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0.5%에서 0.25%포인트를 인상한 0.75%로 올렸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기준금리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그런데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악재입니다. 왜 악재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환율과 시장.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환율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화폐 교환 비율입니다. 환율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거고요. 투자자 예탁금, 이건 지금 개인 투자 분들께서도 주식을 하시잖아요. 하실 때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 MTS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그 증권사 계좌에 뭘 넣어놔야 돼요? 돈을 넣어놔야죠. 돈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주식에 넣어놨을 때 1억 원을 몽땅 다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렇죠? 5천만 원만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1억 원을 넣어서 5천만 원 주식을 샀으면 얼마 남았어요? 5천만 원 남았죠? 그게 뭐예요?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많다는 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대비 자금이 많다는 거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볼 거고요. 신용장고, 이거는 주식을 하시면서 제일 위험한 거기도 하고 진짜 잘 쓰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을 크게 보지만 잘못 쓰면 엄청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신용장고는 제가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신용장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고를 쓰시든, 신용을 쓰시든, 안 쓰시든 신용장고는 파악해야 돼요. 왜 그런지 볼 거고요. 마지막은 주식형 펀드 자금입니다. 펀드를 하시잖아요. 펀드의 많은 부분은 대부분 주식형 펀드예요.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을 볼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를 분석하고 이 흐름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게 오늘 강의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제가 하나씩 차분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와 시장입니다. 금리라는 건 뭘까요? 금리. 금리는 돈의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5%다라면 그 돈의 가격은 5%입니다. 이게 이제 딱 와닿지는 않으시죠?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 돈의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금금리가 5%라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을 들면 1년 뒤에 105만 원을 찾는 거예요. 예금금리가 1%라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을 들면 1년 뒤에 101만 원을 찾는 거예요. 어느 때 그 100만 원의 가치가 더 높아요? 금리가 5%일 때 100만 원의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시종 유동성의 확대를 불러오고요. 금리 인상은 시종 유동성의 위축을 불러옵니다. 이건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 강의는 기초 강의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보통 호재입니다. 금리 인상은요. 보통은 악재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볼게요. 지금 은행에 1년 예금하면 얼마 받아요? 이자? 1% 정도 받나요? 1%에서 1. 몇 프로 정도일 겁니다. 굉장히 낮아요. 예금을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써야 돼요. 돈을 불리기 위해서.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찾아가겠죠. 그게 가상화폐가 될 수도 있고요.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펀드가 될 수도 있고. ELS가 될 수도 있고. 공모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 많은 다른 자산으로 빠져나가요. 돈이. 그럼 그 빠져나간 돈이 주식시장에도 갈 거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에는 좋습니까? 그렇죠.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1년에 은행 예금금리가 5%라고 해볼게요. 엄청 현격한 차이잖아요. 그러면 주식 안 하고 예금해서 돈 벌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생길까요? 네. 생기죠. 솔직히 1년 예금 5%짜리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해요. 왜? 내가 1억 원을 넣어두면. 어쨌든 예금, 이자, 세금 빼고 가져가겠지만. 대충 한 4,500만 원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중의 자금들이 주식시장에서도 빠져나오고. 부동산에서도 빠져나오고. 가상화폐에서도 빠져나오고.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보통 호재입니다. 저는 되게 단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보다 미친 영향이 훨씬 더 커요. 하지만 저는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예금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금을 하고 싶지 주식을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금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금을 하기 싫어요. 왜? 예금해봤자 물가상등도 못 따라가니까. 그럼 그 다른 투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보통 호재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이 0.25%포인트의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때요? 아, 이제 조금 긴축정책, 유동성을 이제 은행이나 이런 곳으로 흡수하려고 하나? 그럼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올지도 모른다라는 부담감이 발생을 한 거죠.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올리면 그때는 시장이 진짜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리가 시장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증시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밑에 빨간 글씨가 또 중요한 게 금리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전망치에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은 제가 주식시장의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의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리 올랐을 때 시장이 막 크게 떨어지고 이랬어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시장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주열 총재가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언급들, 금리는 올려야 된다. 이런 말들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겠네? 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이 더 많았어요. 보니까 예상한 대로 금리를 올렸으니까 예상치대로 했잖아요. 그럼 시장이 지금 새롭게 반응할 게 있습니까? 없죠?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시장이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정말 약간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회복하고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상된 금리 인상은 딱히 악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예상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리 추이인데요. 금리 추이를 보시면 정말 굉장히 높았던 시기도 있어요. 우리 기준금리가 한 5%, 기준금리 5%를 예금금리는 더 높겠죠. 예금에서 1년에 10%씩 이자 줘보세요. 재택하기 좋아요. 그죠? 1년에 10% 확정 수익을 얻는데 다 예금하고 싶잖아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금리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더니 이번에 한 번 살짝 올렸어요. 그래서 한 1%에서 1.25%까지는 아마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올라갈지는 봐야 돼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피해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하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꺾이게 되면 금리는 내릴 겁니다. 왜? 금리를 내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싶겠죠. 은행에 묶어놓지 않고요. 그래야 돈이 돌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니까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땐 금리를 내리죠. 지금은 유동성이 너무 팽배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기준금리 추이 그냥 간단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도한 저금리는 자산버블과 외국으로의 자금 유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너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사람들이 예금 안 해요. 돈을 쓰고 투자하고 투자하고 계속 투자해요. 투자 자산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죠. 이러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거품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국내 시장의 코스닥 IT 버블이라든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버블이라든지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 집값이 막 올라가다가 훅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이제 거품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리를 미리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으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금리가 너무 낮으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은행이 있잖아요. 시중은행, 4대은행이라고 불리는 은행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어요. 어디가 더 안전해요? 4대은행이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라든지 국민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잖아요. 나라로 확장시켜 볼까요? 미국과 한국이라는 나라 중에 어디가 더 안전해요? 우리는 이제 한국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미국을 믿겠어요? 한국을 믿겠어요? 미국을 믿죠. 왜? 훨씬 더 큰 나라고 훨씬 더 경제 규모가 활성화가 돼 있고 금융도 훨씬 더 발단한 게 미국이니까요. 그러면 한국에 투자했을 때 5%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미국에 투자했을 때 5%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미국에 투자합니다. 왜? 미국이 훨씬 더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대 수익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한국의 기대 수익이 4%, 3%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형격하게 미국으로 자금이 확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에 보면 금리를 조절할 때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서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단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기에 의해서요. 금리가 미치는 경제의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금리는 인상은 시장의 부담이고 인하가 시장에는 좋다. 왜 그럴까? 설명드렸죠. 그 이유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과도하게 기준금리를 낮추게 됐을 때는 자산 버블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외국으로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이유는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겠구나라는 예측을 하고 큰 전략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게요. 환율과 시장인데요. 환율도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한국은 수출이 GDP의 70%를 차지합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고요. 한 나라의 경제력,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 합, 그게 바로 GDP입니다. 경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GDP가 높겠죠. 경제 규모가 작을수록 GDP가 낮겠죠. 한국은 수출이 GDP의 70%를 차지하니까 말 그대로 수출로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수출은 환율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환율과 수출, 그리고 환율과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제 지난 강의를 찾아보셔서 꼭 보시면 좋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환율 상승은 외국인 자금 국내 증시 이탈 요인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 요인이면 상승이 좋나요? 좋은 거죠, 이거는. 근데 외국인 자금 이탈 요인으로 작용하면 이거 좋은 거예요? 아니죠. 안 좋은 거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절대적으로 좋은 환율이라는 건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0원일 때랑 1달러가 1,200원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1달러가 1,000원일 때 1달러가 1,200원일 때 달러 가치가 어느 때가 더 높습니까? 1,200원일 때가 높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낮은 거죠. 근데 수출하는 품목의 가격이 1달러야. 그럼 1,000원일 때는 1달러 팔아서 1,000원 벌 수 있어요. 근데 이 1,200원일 때는 1달러로 팔아서 1,200원 벌 수 있어요. 1,000원 버는 게 좋아요? 1,200원 버는 게 좋아요. 당연히 1,200원 버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 요인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이렇게 수출 비중 높은 기업은 환율이 올라가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요인도 동시에 된다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뭐예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원화로 사는 한국 주식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수익을 얻어도 환율은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이 환율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또 환율에 대한 강의를 한 시간 동안 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장 자금 파악하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법이라든지 차트는 오늘 강의에서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하게 많은 거시기 경제적인 요인을 최소한 다섯 가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이 부분은 기억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 제 기법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겁니다.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 강의 1강부터 쫙 준비해놨어요. 지금 67강 정도까지 왔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강의가 쌓여 있겠죠. 공부하실 분들 꼭 들어오시고요. 제가 평일 장중에도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이슈 관련된 정보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공부하시고 꼭 스스로 독립하셔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어요. 환율과 시장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중요한 이유인데 외국인의 시가총액 보유 비중인 코스피 기준 35%. 우리 코스피 기업의 35%는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엄청나죠?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은 53%. 이게 한 달 반 정도 전에 자료니까 아마 지금은 조금 더 줄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외국인이 맘 먹고 삼성전자 팔면 진짜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하잖아요. 국내 외국계 자금 중에서 미국계 자금 비중이 가장 높아요. 외국인 자금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만 특정하게 있는 거 아니죠. 미국계, 중국계, 일본계, 중동계, 유럽계 엄청 많은 외국계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1위는 미국계 자금. 미국계 자금이 중요하다는 건 달러. 달러 원 환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막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실적 좀 좋아질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 가져갈 수 있나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와 이거 달러가 너무 강하고 원화가 약하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환손실 입을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은 강세도 장단점, 약세도 장단점. 결국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전에 환율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환율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불확실성이에요. 환율이 막 급등을 해버리거나 급락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래 위로 요동치거나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환율 전략을 짤 수가 없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주식시장엔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환율은 안정돼야 됩니다. 언제든. 절대적으로 유일한 환율은 없어요. 환율 변동성 확대는 수출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미래의 전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환율은 여기까지 봤고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투자자 예탁금인데요. 투자 매매 혹은 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 투자 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위해서 예탁받은 금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그냥 맡아놓은 돈이에요. 맡아놓은 돈. 어? 너 투자할 거야? 오케이. 투자할 거면 일단 돈 넣어. 내가 맡아줄게. 그럼 너 주식 살 때 여기서 쓰면 되잖아. 그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예탁금이 주식 예탁금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의 이 예탁금 규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의 상승장. 뭐가 만들었다고 해요? 보통. 유동성. 유동성 장세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유동성은 쉽게 말해서 그냥 돈입니다. 돈.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 추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대략적으로 한 60조 원대인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예탁금이 70조 원, 80조 원까지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아직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네? 그럼 시장 하락을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만약에 50조 원대, 40조 원대까지 떨어지면 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넣은 사람이 적네? 네.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을 체크하고 체크하지 않고는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투자자 예탁금은 검색만 하시면 바로 나와요. 찾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검색창에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 보시는 것도 투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국내 증시의 개인 누적 순매수와 고객 예탁금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식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아니라 개인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인 자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객 예탁금 추이가 올라가면서 개인 누적 순매수도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어때요? 주가도 같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 추이가 어디를 유지하냐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60조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60조 원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70조, 80조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국내 증시 개인 자금이 더 들어오면서 시장을 바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탁금이 50조, 40조 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돈이 좀 말랐나? 주가 역시도 떨어질 위험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투자자 예탁금 추이를 보시면 시장을 예측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시적인 예탁금 증가 현상에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보통 60조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70조 원 이상으로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시장에 자금 엄청 들어오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IPO, 카카오뱅크, 크래프통, 카카오페이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여, 규모가 큰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공모를 받기 위해서 억 단위, 수십억 단위의 돈을 일단 넣어놔요. 그러다가 이 공모 받으면 확 빼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자 예탁금이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대여들의 상장이 예상돼 있다. 그러면 이거 공모증만 받고 빠질 자금이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IPO가 이런 게 예정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데 투자자 예탁금이 늘었으면 시장에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차이를 조금 주의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다섯 가지 내용 중에 세 가지 내용 앞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리, 금리와 시장에 대한 영향. 두 번째는 환율.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자 예탁금인데요. 정말 수박 겉핥기 정도만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면 하나만으로도 거의 10강을 만들 수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주식의 정석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다룹니다.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스윙 매매, 차트 매매, 재무제표 보는 법, 거시경제 흐름 보는 법, 산업 분석. 여러 가지 내용은 다 다뤄요.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거시경제 분석에서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볼게요. 네 번째는 신용장고입니다. 이것도 기사에 엄청나게 단골 소재인데요. 신용장고가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신용거래에 있어서 미결제로 남아있는 주식수입니다. 신용거래를 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갚아야 할 총 물량입니다. 설명을 보시면 주식가격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증금으로 내고요. 나머지는 증권회사로부터 빌려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한 30%짜리를 산다고 한다면 어때요?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도 3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이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용을 통한 매매죠. 그런데 금리가 엄청 비싸요. 증권사마다 7에서 9% 내외의 신용용자 금리를 책정합니다. 엄청 비싸죠. 신용을 쓰시게 되면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신용을 쓰실 때는 정말 잘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용거래를 해서 주가가 잘 올라가면 내가 빌린 돈으로 이자 내고까지 남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죠. 주가가 하락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10만 원짜리 주식을 예를 들어서 내 돈으로 샀어요. 그러면 이 10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될 거 있어요. 물론 수익률은 마이너스 50%가 낮습니다만 버티면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추가 매수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신용으로 샀어. 신용으로 10만 원짜리인데 3만 원만 내 돈이고 7만 원은 빌렸어. 그러면 이 5만 원까지 떨어지기 전에 증권사에서 이 7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8만 원이나 이 정도만 가면 이걸 던져버려요. 매도를 시키고 자기 돈 7만 원을 회수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이제 빌려줬잖아요. 돈을.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빌려준 돈을 받기 직전까지 가기 전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주식이 하락할 때는 절대 신용을 쓰시면 안 돼요. 상승장에서는 신용을 썼을 때 레벌지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신용을 안 쓰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 신용을 쓰시려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시고 철저하게 자기관리가 되시는 분들만 신용을 쓰셔야 되는 거죠. 이게 7월 20일 기사예요. 한 달 정도 전 기사인데 신용융자 잔고 사상 최대치 경신 24조 7713억 원이란 기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런데 사상 최대치 경신 유동성에 의한 자산가격 상승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남 이런 것들 때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학생들은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주식시장도 가고 부동산 시장도 가고 가상화폐 시장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가격 폭등, 부동산 폭등, 가상화폐 폭등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문제는 내 돈으로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 빌려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려서 투자했을 때 자산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좋아요. 그거는 돈을 정말 크게 벌 수 있지만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빌린 돈도 못 갚고 내 돈도 깡통나고 그때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이런 모습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신용장고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경계 요인이에요. 물론 주가가 상승할 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는 신용 물량에서 증권사들이 자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반대매매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가 빌려서 산 그러니까 자기들 돈 빌려서 주식시장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려요. 이게 반대매매예요. 반대매매가 주가 폭락을 불러오고 그럼 주가 폭락하면 또 반대매매 떨어지고 또 폭락하고 또 반대매매 나오고 악순환이죠. 그래서 신용장고가 높은 것은 일단 주의 요인이에요. 상승장에서는 상관없는데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에서는 매도가 매도를 부를 수 있죠. 그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용거래는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즈 효과로 증시를 부양하는 역할을 하지만요. 하락장에서는 반대매매 출혜로 주가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고 증가는 필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수는 높아요.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꺾이려다가 다시 버텼어요. 그런데 신용장고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신용장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휘청이게 되면 훅 폭락했다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훅 폭락하고 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고 증가는 필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한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주식을 하는 투자자가 엄청 많은데 다 빌려서 하는 투자자들이 진짜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돈 빌려서 여기저기 빌려서 주익사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런 분들이 많아졌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땐 상관없다. 모두가 해피하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는 깡통이 날 수 있다. 반대매매 쏟아지면서 지수도 폭락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신용장고 부분에서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기에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할 거예요. 주식형 펀드인데 주식형 펀드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떤 영향을 맞게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주식형 펀드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주식형 펀드라는 것은 자산의 최소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주식형 펀드입니다. 주식형 펀드가 100억 원이 설정됐으면 이 중에서 반드시 60억 이상은 주식을 사야 돼요. 다른 건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거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60% 이상 100억짜리면 60억 이상은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럼 주식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펀드는 뭘 사야 돼요? 좋던 싫던 주식을 사야 돼요. 네, 그렇죠?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그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식형 펀드니까 내가 사기 싫다고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계속 들어서 사람들이 펀드 가입을 엄청나게 하면 펀드 자산이 이만큼 되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의 최소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자금이 이만큼 많아졌으면 이만큼 중에 60% 이상은 사기 좋던 싫던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럼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면 주식시장으로 펀드 자금이 들어옵니까? 이거는 예스죠. 예스. 그럼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시장의 좋은 신호예요? 나쁜 신호예요? 기본적으로는 좋은 신호죠. 저도 이제 주식형 펀드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매일매일 봐요.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면 펀드는 주식을 매입합니다. 근데 반대로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뭐예요? 펀드를 가입한 사람들이 이제 해지한다는 거예요. 펀드가 해지하고 내 돈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형 펀드 자금이 100억에서 50억으로 갔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주식형 펀드가 주식을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펀드를 환매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난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서 돈을 줘야 돼요. 주식을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면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를 해지하고 돈을 찾아가면 펀드 매니저는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럼 주식형 펀드 환매가 많다는 건 시장이 좋은 신호예요, 나쁜 신호예요? 나쁜 신호죠. 이 부분이 또 시장의 전체적인 자금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여기 얼마라고 했어요? 80조 원 수준입니다. 80조 원. 국내 외 주식형 펀드인데 국내 비중이 당연히 더 높고요. 80조 원 중에 40조 원만 생각을 해봐도 이 40조 원은 웬만한 대기업 몇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만큼 큰 돈이라는 거죠. 코스닥에 있는 기업은 몇백 개까지 살 수 있는 돈이 이 40조라는 돈입니다. 그만큼 주식형 펀드 자금은 시장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부분이에요. 이것저것 다 빼고 핵심은 뭐다? 사람들이 주식형 펀드 가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주식형 펀드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주식형 펀드는 반드시 최소 60% 이상의 자산을 뭘 사야 된다? 주식을 사야 돼요.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면 주식을 무조건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좋죠. 반대로 주식형 펀드에서 사람이 돈을 빼가면 어쩔 수 없이 난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 돈을 빼가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무슨 돈으로 줘요? 주식 팔아서 줘야죠. 어쩔 수 없이 주식 팔아야 돼요. 펀드 매니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설정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보다는 주식형 펀드를 많이 가입하네요. 왜? 요즘에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직접 하거든요. 투자를 공부하셔서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또 20대, 30대 젊은 투자자가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괜히 뭐하러 수수료 주면서 펀드 가입해. 펀드 수익률도 별로던데 난 펀드 가입 안 해. 내가 배워서 내가 매매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주식형 펀드 자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에는 100조까지도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까 보여드린다는 70조 원대까지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70조, 80조. 이 정도 수준까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인 건 맞아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 자금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면 아 펀드가 주식을 팔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식형 펀드의 수급이 또 계속 들어온다면 그러면 펀드가 어쨌든 주식을 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템포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기관 자금이에요. 근데 기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 금융 투자가 있고요. 보험이 있고 투신이 있고요. 은행도 있고 기타 금융도 있고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가법인, 상호펀드 엄청 많아요.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기관이에요. 개인은 그냥 개인 땡, 외국인은 외국인 땡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해요. 물론 외국인도 쪼개보면 모건 스탠리, JP모건, 다이와, 노무라, CS 엄청 많습니다만 HTS상에서는 기관 수급을 이렇게 쪼개놔요. 기관 수급을.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금, 어쩌고 어쩌고인데 여기서 제일 위에 쓴 게 중요한데요. 주식형 펀드의 자금은 보통은 투신으로 집행이 됩니다. 투자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투신이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주식형 펀드는 60% 이상을 주식으로 사야 되니까 그런데 주식형 펀드는 보통은 투신의 집행, 투신의 자금으로 집행이 돼요. 주식형 펀드로 막 자금이 들어오면 투신의 순매수가 막 잡힙니다.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막 빠져나가면 시간차를 두고 투신의 수급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걸 얻을 수 있죠?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시면 최근에 투신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그 종목을 샀을 때 투신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 주식형 펀드를 해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주식형 펀드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겠죠. 그럼 기관에서 뭐가 순매도를 하겠어요? 투신이 순매도를 하겠죠. 그럼 투신이 그때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추이를 해야 되겠죠.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대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의 자금도 흐름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식형 펀드의 수입, 유출, 유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시 검색창에 검색만 하시면 다 나와요. 요즘에는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요즘에 포털창에 검색해서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양질의 정보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도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도 주식의 정석을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공부는 의지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자금 파악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후반기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 마지막 주식형 펀드 자금 뒤에 내용 조금만 남았는데요. 좀 늦게 보셔서 제 강의를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다. 그리고 특히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15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이 방송이 나오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말고 지금 입장해서 도움 받으세요. 그럼 강의 1강부터 보실 수 있게 올려드릴 거고요. 장중에 시왕, 종목, 업황 정보들 매일매일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실 자료 제가 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 거시경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차트 강의 아니면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차트는 진짜 주식에서 물론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지만 차트만 보고서 꾸준한 수익을 내긴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초단타 투자자라서 나는 차트만 집중적으로 파요. 이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를 하려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실 수 있는 전업 투자자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차트 매매 기법들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놨으니까요. 제 강의 꼭 처음부터 보세요. 제가 오늘은 경제 강의를 드리지만 제가 경제 강의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주식형 펀드의 자금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보호할 건데요. 국내 ESG 펀드 설정의 현황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화, 심화고요. 응용이에요. 자, 주식형 펀드의 자금은 반드시 주식을 사거나 팔게 돼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시장에 대한 자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식형 펀드 자금은 기관 투자자가 운용을 하는데요. 기관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엄청 많은데 보통 주식형 펀드 자금은 투신으로 잡힙니다.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 투신이 주식을 매수하게 되고요.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투신이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가 들어오면 투신이 뭘 사는지를 봐야죠. 그걸 따라 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투신이 어떤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그 종목은 주의를 해야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식형 펀드를 이용해서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주식형 펀드가 대세냐.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지금 보면 메타버스 테마가 굉장히 크잖아요. 메타버스 테마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다시 한 번 뜨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펀드가 많이 생길까요? 그렇죠. 펀드를 만들 때 사람들이 이 펀드 만들면 사람들이 좀 구미 당기겠다 라고 하는 펀드를 만들어요. 당연하죠. 펀드를 만드는 이유가 뭔데? 투자자들을 많이 모집해서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한 게 기본적인 펀드의 생리예요.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 때 사람들이 관심 없는 펀드를 만들겠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거. 뭔가 성장성이 좋은 것 같은 거. 뭔가 이름도 좀 있어 보이는 거. 이런 펀드를 많이 만들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펀드도 많아지죠. 메타버스 관련된 펀드가 많아지면 메타버스 주에는 좋을까요? 좋죠. 새로운 펀드에 만들어지고 그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면 그 펀드는 뭘 사겠어요? 메타버스 관련 주를 사겠죠. 메타버스 펀드니까요. 메타버스 관련 주에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펀드도 단순하게 주식형 펀드 이렇게 뭉뚱그려서 알 게 아니라 어떤 펀드들이 요즘에 생겨나고 있냐를 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ESG 펀드입니다. ESG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뜻입니다. 친환경적이고 뭔가 사회환원적이고 착한 기업 그리고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ESG 기업이라고 해요. 보면 요즘에 ESG 펀드의 설정액이 엄청 커졌어요. 초기, 그러니까 2017년 말에는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규모가 그런데 최근 올해 초죠. 올해 초까지 보시면 1조 6,300억까지 몇 배가 커졌어요? 대충 봐도 한 다 6배 커졌습니다. 다 6배. 불과 4년 만에 다 6배가 커졌어요. ESG 펀드는 뭘 담겠어요? 뭘 사겠어요? ESG 기업을 사겠죠. 그럼 ESG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익형 펀드 자금을 통해서도 단순하게 주익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올라가겠네? 좋다. 단순하게 주익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좀 위험하다. 이거는 1차원적인 거예요. 주익형 펀드가 어떤 수급으로 잡히는지 뭘로 잡힌다 그랬어요? 투신으로 잡힌다 그랬죠? 이걸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더 나아가서 더 세부적으로 지금은 어떤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ESG 시장은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한 시장이에요. 메타버스처럼요. 그래서 앞으로 이 ESG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올 거고요. 대기업들이 ESG에 뛰어들었다. 어떤 중소형 기업이 ESG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다.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에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ESG 펀드의 설정액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ESG 펀드를 가입하는 사람도 이만큼 증가하고요. 그럼 이 자금은 뭘 산다? 주식을 사는데 어떤 주식? ESG 관련주를 산다. 사면 올라가죠. 사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100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펀드가 성장을 하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5개 중에 주식형 펀드 자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죠. 개인 취업 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장 주변 자금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내용인데요. 요즘에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증권사 가서 펀드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온라인. 온라인으로 펀드를 가입해요.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한 펀드가 엄청 늘어났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어요. 증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 전용 펀드를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온라인 펀드 설정액을 한번 보면요. 국내 주식형 노란색이고 해외 주식형 파란색인데요.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크게 늘었죠. 불과 연초에 2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6월 기준으로 반년 만에 5천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는 3조 원이 안 됐습니다만 6월에 더 크게 늘었어요. 4조 원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국내만 놓고 볼게요. 국내는 지금 6개월 만에 5천억이 늘었어요. 뭐가? 온라인형 펀드가. 그러면 이걸 뭘 봐야 되냐.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요즘에 온라인 펀드는 어떤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펀드보다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펀드에 자금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어떤 펀드가 대세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온라인 펀드가 있다면 그 펀드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분석해서 한번 사보시는 거죠. 이 단계까지 간다면 정말 주린이 딱지는 뗀 거예요. 주인이 딱지를 대고 한 단계 넘어선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자금 파악하기 5가지에 대해서 봤어요. 기준금리, 환율, 그다음에 신용장고, 투자자예탁금, 주익형 펀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만 아셔도 시장의 거시적은 자금을 판단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건 이 주식형 펀드 자금을 이용해서는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보다는 펀드보다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식형 펀드 자금은 풍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 자금은 반드시 어떤 종목을 사기 때문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의 펀드가 많이 생기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G 펀드가 많이 생겼다는 건 ESG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온라인형 펀드가 많아졌다는 건 온라인에서 생기는 펀드로 자금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 자금은 또 종목을 사겠죠. 그건 어디에 수급으로 잡힌다고 했어요? 기관. 기관 중에서도 뭐예요? 투신.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경제 강의였는데 제 강의가 경제 강의가 있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차트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적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 강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1강부터 보시다 보면 뭔가 구미에 맞는 강의도 있으실 거고 조금 지루한 것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차례대로 1강부터 봐주시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나 공부는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1강부터 보시면 아주 쉽게 강의를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오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평일 장중에 도움 받으시고요. 제 강의도 1강부터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금 분석하기에 대해서 강의 설명드렸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양질의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